텍사스 로드하우스라고 유명한 바베큐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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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인데 워싱턴에 여기 그 여기만 하나 있네요 여기 mpx에 왔어요 gnc도 있고 뭐 어우 없어 거기도 다 있네 너 스타벅스를 알았죠? 어 오오오 이제 아비스도 있고 버거집이죠 이렇게 웰컴 오! 툴키쉬 카페 파는데도 있네 이거 생각보다 엄청 크다 파머씨도 있고 테크 리페어 수리하는데도 있네요 와 버블샵도 있다 코인목은 그냥 쇼핑몰 같은 그런 느낌이네 네일샵도 있고 We are honor to serve you 와 멋있다 앞에 일본의 코스튬 있어요 이게 있어 한국 한국 그냥 백화점하고 똑같아 그냥 다 있어 랑콩도 있고 시세이도 일본 개만 샤프샵 아 이거 차이니즈 미디어? 네, 이거 차이니즈 아, 어 1년 워런티를 주네요 어 300불 가까이 건조기, 자전거 냉장고, 1000불짜리 랜도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에어컨 사러 왔는데 에어컨이 없어 그래프? 아, 어제까지만 있었는데 솔드아웃 됐대요 그 사이에 어제 갑자기 날씨가 엄청 더워졌거든 아, 이렇게 빨리 현재 여기 사람이 몇 명이 사는데 아, 홀리크랩이네 홀리크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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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나중에 인형까지 더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음, TV 같은 거 밖에 없네 티셔츠도 밟고 있고 아, 아, 아 아, 아 나 사라고 옷이 너무 많아 근데 저는 옷 쓰는 거 그냥, 그냥 그래 근데 가격은 되게 싸 13불 나의 키드 있어 이게 비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어맥스 예 클리로더스 없어요, 없어 여기는 아쉽기만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지 그 쇼핑을 할 수 없어 아, 아이디 카드가 있어야지? 음 어, 에어디 volver 와, 가격이 싸다 오 10% 딴쿨트 그.. 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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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믹스 아 예 ando 스타벡스 가 suffix explode 이름이 마리아나야 이번에 셜리? 제레미인데 셜리가 됐어 지금 시애틀에서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인데 군불에서 마시는 커피 처음 마시는 커피 맛있을 것 같냐 레니어드 산인데 진짜 멋있어 저것도 화산이었는데 4,479m입니다 백두산 한 개 반 넓겠네 보다 더 넓겠네 날씨가 좋아 칠툴스 뮤지엄입니다 그리고 에어필드 에어필드 공항 칼주로인데 그쪽은 너무 많아 그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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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에어필드 에어필드 네 에어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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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원래 다른 곳은 다른 곳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그가 더 좋은 곳이에요. 이 아낸스턴이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아낸스턴이 더 좋았어요. 네, 그 다음 여행을 가야 되죠. 처음 이해하셨을 때 제가 많이 주셨던 곳에 내가 생각했던 미국의 아낸스턴을 보고, 네 F-150는 최고야? 저는 람 1500의 랩을 좋아해요 랩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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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랩랩 레오 은영이 랩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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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응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차량 시스템 터보 차량 터보 차량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면 아메리카에는 아메리카에는 제가 갔을 때 그레시아 최선은 예로서 mort var 저는 베리카에 엄청 извони 글이로전 저는 한국아리가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성에 가기 때문에, 여성에 가기가 더 좋습니다 여성에 가기 때문에, 아? 그리고 여성에 가기 때문에 정말 개쇼? 네, 개쇼인데 여성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열이 가기 때문에 은영가 가고 싶네요 그리고 하나... 저 그냥 하.. 저 그냥 하.. 리얼마가.. 무슨 말이야? 교육 센터 교육 센터 교육 센터 교육 센터 교육 센터 아 제가 알아봤는데 physical therapy? 네 네 네 교육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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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공부 센터 1 1 2 big it's really big no yeah they have on the PX on air force side they have a store that's nothing but anime stuff yeah they got like all type stuff ah because there are so many 20's soldiers yeah they even sell like the Swords and stuff from anime. 네 그리고 저는 엠엘이의 이승한 걸그룹과 한국의 걸그룹을 입었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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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시작부터 블랙핑크입니다. 네, 우선 저희는 기회를 통해 전통까지, 에는 블랙핑크가 계속되었어요. 무조건가 일지 않았어요. 네, 다른 차는 안전하구요. 뼈까지 지나지게 계세요. 제가 가리고 있는 그 아래는 목 mean, 지점에 위치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비판을 지었거든요. 여기서 여자리에 오는 날 그런데, 아무래도 눈이 잘 보죠. 로데오 쇼? 응, 맞지? 저희는 저녁에 카우보이 쇼를 할 것 같은 느낌 여기서 뭐 하여튼 약간 컬리지 분위기가 나는데 헬스 커먼트 건물들이 이쁘다 교회 메인보스 챕퍼 폭이 있네 드디어 이스라엘 드림 이스라엘 네? 예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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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명이 궁금해서? 저는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친구들 더 가고 싶을때 그냥 이번엔 더 가고 싶어요 네, 이번엔 더 가고 싶어요 첫번째 가고 싶었던 2015년에 생각하고 싶어요 네 첫번째는 섬트버에 해보셨어요 북쪽 올림픽 납뉴스토리 핫springs 핫springs 좋은 캠핑 미국의 크레딧 유니언 뭐지? 이게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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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아니 아파트는 두 베듬 두 베듬 두 베듬 근데 되게 작은 3층 20층 아니 오피서 오피서? 나도 근데 너무 작은 우리 집은 이제 그래서 가라지 그리고 가라지 가라지 그리고 그리고 또 다른 베듬 또 다른 베듬 아 여기 그 작은 patio 여기 그 작은 아파트 한국에서 prefer 그 아 네 네 근데 너무 작은 네 네 오시오 Looks like college ㅎㅎㅎㅎ